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삼전 덕후 멘탈 전도사 첫 만난자입니다 1교시에 이어서 한번 2교시 한번 진행할게요 1교시에도 아주 유익한 내용을 했죠 지금 TSMC하고 삼성하고 격차가 조금씩 좁아진다? 비록 1.5포인트 정도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점점점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3나노에서 끝장을 낼 거 같아요 3나노 3나노에서 한번 끝장을 낼 거 같다 삼성이 아주 기술력으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0나노 이하급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삼성하고 TSMC하고 한번 붙어 볼만해요 삼성은 저는 믿습니다 삼성이 기술력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제가 삼성 빨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성이 그만큼 훌륭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반도체 쪽에 이미지 센서 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미지 센서 이게 또 장난이 아니야 삼성전자가 2억 화소 2억 화소를 벽을 넘었다 뚫었다 그러면 2030년에 소니 잡겠다 그런 야심찬 각오로 삼성전자가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단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래요 삼성전자가 모바일 이미지 센서 업계 최초입니다 2억 화소의 벽을 뛰어넘었고 2인자인 삼전이 벌써 초격차 기술을 앞세워서 10년 안에 소니 따라잡겠다 그게 목표입니다 삼성이 그 시스템 반도체의 그 1위 달성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 같다 중추적인 역할 삼전은 그 진화된 이미지 센서 신제품을 갤럭시 플래그십 등 차세대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해서 현재 협의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폰에다 2억 화소짜리 집어넣어봐 스마트폰 카메라 장난 아니죠 누가 좀 DSLR 두고 다녀야죠 폰 하나만 딱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미지 센서 상당히 또 중요해요 삼전이 2일 업계 최초로 2억 화소 모바일 이미지 센서인 아이소셀 HP1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소셀 HP1 한번 잠시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걸 압니다 그런데 이거 하고 최소 크기 듀얼 픽셀 이미지 센서인 아이소셀 GN5 GN5를 공개를 합니다 아이소셀 HP1은 0.64 마이크로야 0.64 마이크로 0.64 마이크로의 픽셀 2억 개를 1과 1.2인치 안에다 옵티컬 포맷 크기에 구현한 제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전에 제품 대비 화소수를 85%로 더 많이 탑재하면서 옵티컬 포맷의 크기 증가는 최소화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특징 그래서 옵티컬 포맷이란 그런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미지가 인식되는 영역의 지름을 말하는 거죠 그 3전은 지난 2019년에 메모리 반도체의 설계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깨 최초로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출시한 이후에 2년 만에 다시 어깨 최초로 2억 화소 제품을 출시한 것이다 2억 화소 제품 그래서 2억 화소 이미지 센스는 단순히 픽셀 2억 개를 탑재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기술적으로는 2억 개 픽셀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라면 3,4억 화소 제품도 이제 당장 만들 수 있는 거죠 당장 만들 수 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2억, 3,4억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이서셀 GM5는 1과 5.57이죠 1.57인치 옵티컬 포맷에 1마이크로 픽셀에 5천만 개네요 5천만 개를 구현한 그 어깨 최소 크기의 듀얼 픽셀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주 뚜렷하게 뭐 나올 것 같은데 상당히 그러면 GM5 그 3자는 이 제품의 듀얼 픽셀 프로 기술을 활용을 하는데 그 보통의 듀얼 픽셀 제품이 좌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 피서체의 좌우 위상체만 활용하는 반면에 이 제품은 상하좌우, 상하좌우로 다 되는가 봐요 위상체를 모두 활용해가지고 자동 초점 성능을 훨씬 강화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정적인 그런 찰나의 순간을 포착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런 기술을 이해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제품이 빛이 풍부한 곳에서는 한 개의 포토 다이오드를 한 개의 픽셀처럼 활용하는 컬러 필터 제비치 알고리즘을 통해가지고 1억 화소, 무려 1억 화소에요 1억 화소의 고화질이죠 고화질 사진도 촬영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 시스템 LS4F의 센서 사업팀 부사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초소형 이미지 센서에서의 고감도 촬영을 위한 그 기술적인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약간 뭐냐? 독보적인 그런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독보적인 기술이 독보적인 이게 있어야지 되겠죠 최근에 발표된 그 삼전의 갤럭시 Z 폴드3에는 다섯 개의 카메라가 탑재했는데 그 차기 스마트폰에는 여섯 개 이상이 탑재될 것 같다 카메라에서 계속 늘립니다 그럼 삼전은 후면에 여섯 개의 카메라가 장착된 그런 스마트폰 특허를 이미 취득을 했고 이미지 센서 시장은 더 또렷하고 더 작게 그렇게 나은 거예요 또렷하고 작게 그렇게 경쟁이 심화되면은 결국 1억 화소 이상의 초고화소 시장이 급성장하는 거겠죠 그래서 올해 5200만 개의 1억 화소 이상 그 이미지 센서가 카메라에 탑재를 해요 카메라 탑재한다 2025년에는 1억 6천만 개까지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한 32.4% 되고 올해 한 204억 달러의 규모의 전체 이미지 센서 시장은 24년에는 한 249억 달러 연평균 한 6.8% 성장이 기대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일단 지난해 말 소니 점유율이 얼마 있냐 47.9%인데 소니가 아직까지는 독보적이지만은 섬전은 한 19.6% 됩니다 전년 보다는 7% 줄였으나 격차는 아직까지는 여전하다 섬전은 중화권하고 차량용 등 신시장 진출을 발판으로 삼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30년 이전에 소니를 추월하겠다 그런 목표 세웠고 일단은 시스템 에더사이 전략 마케팅 실장도 2019년에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로 삼았지만은 이미지 센서는 더 빨리 갈 것 같다 또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진짜 좁은 땅덩어리에 작은 기업 하나가 이렇게 커가지고 벌써 전세계를 휘어잡고 있으니까 참 신기하죠 한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앞으로는 점점점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19.6이지만은 조만간 25% 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폰에서 반응이 돼가지고 제가 잠시 껐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삼성전자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니까 앞으로 뭐 특별한 우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지 센서도 상당히 아주 박진감 있게 뭔가 좀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TSMC도 잡고 소니도 잡고 앞으로 이제 막 큰일날만 남았네 여러분들은 열심히 투자만 하면 돼요 열심히 딴 데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십시오 뒤돌아 쳐다볼 필요 없어 앞만 보고 가는 거지 자꾸 옆으로 끼욱거리지 마세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한번 딱 제가 있잖아 칼 한 번 뺐으면은 한번 멋지게 쓸고 휘두르고 가야지 쓸 데 없는 지도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우리 항상 우리 삼전 빠들 삼전 뽕끼 맞은 사람들은 다른 데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오르면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떨어지면은 또 한 주 사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시간 한번 보내 봅시다 2교시 여기까지 하고 3교시 때 뵈요 chapter 2 나간